자 오케이 자 144 00 이라고요 124017번 입니다 브러쉬스 버전이고 얘는 브러쉬드 버전인데요 어 같이 구매하셨어요 같이 구매하셨고 우리께서 테스트 출고를 했구요 출고한 다음에 여기서 따로 업그레이드 살짝 항의하고 저한테 의뢰를 했구요 그 다음에 테스트 테스트 주행을 이렇게 테스트 주행을 이렇게 해서 출고해달라고 해서 연습을 합니다 자 약간 화면을 크게 하시구요 자 약간 떨림이 떨어져 양해 좀 해주시구요 자 영상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할까요 차는 여기 밑에 내려놓구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보십니다 잘 보시나요 어우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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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요 아 너무 빠른데요 아 너무 빠른데요 아 너무 빠른데요 괜찮으니까 보이네요 팔점프 살짝 오우 너무 빠른데요 추억이 좋으니깐 그때 바닥도 안전해가세요 오우 잘 나와네 일단은 요거 테스트 이건 잠깐 조종기 gt 3c 랑 했구요 잠깐 여기 대기 자 그리고 요거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릴 수가 있으니깐요 아 이거 속도를 낮추는게 속도를 낮추게 해놨어요 학생과니깐요 아 살짝 살짝 오우 쏙 안다죠 아 아 자 좀 속도는 낮은거 같은데요 그쵸 속도는 낮은거 같죠 그래서 이럴때는 속도를 낮추 물론 이제 손님께서 테스트하니까 속도 낮춘거 정도인데 2포인트 가서 1채널 2채널 아 속도가 낮게 해놨네요 잠깐만요 전진 후진 아 30%밖에 안했군요 그러면 여기서 깜빡깜빡 거린거를 옮기려면 여기 엔드 버튼 눌러서 얘를 한 50 정도까지 하면 좋겠는데 50 50이나 50이고 60까지 할까요 60 조금 더 빨라 일겁니다 입력하면은 투욱 입력하면 이제 입력이 되죠 좀 빨리 해볼게요 프러시스 보다는 좀 멈추니까요 자 갑니다 오우 오 오 너무 빠른데요 오오 오 빨라 와 레옥지 레이스차야 레이스차 와 레이스차 진짜 빨라요 와 기가 막히게 빠른데요 와 너무 빠르다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차가 너무 빠르면 또 충격할 수 있으니깐요 속도를 조금 낮춰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rcf 244001 12401 체검사하시면 여기 간단하게 세팅해서 나가는데 와 진짜 튼튼하네요 그리고 튼튼하고 잘 가고 이 구성 있죠 구성 이 구성이 너무 좋아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rcf에서 따로 스페셜하게 또 해주는 구성이니깐요 12401 7번 예리까지 나오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독립전원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독립전원이 아니라 독립 서버 독립 변속기 독립 예 이렇게 독립으로 갑니다 독립으로 낮춰 가지고 제가 보내 도록 할게요 자 속도 아까 너무 빨랐잖아요 자 속도는 얘를 전진하고 차오면 괜찮은데요 자 2p 가셔가지고요 2p 가셔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전진 70 인가요 잠깐만요 앞으로 호재 전진 100으로 되있네요 빠른데요 100이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물어서 얘를 낮출게요 한 50으로 그렇죠 50으로 입력하시구요 얘는 아까 30이었잖아요 30 했나요 60에서 30으로 가나 60에서 5에 줄여가지고 30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낮춰 가지고 연습하신 다음에 나중에 시합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 좋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시합도 한번 해볼거에요 여기 넓은 데서 자기장도 한번 살짝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오셔서 테스트하고 시합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고 갈게요 자 세팅하는 거에서도 문제 있다면 연락주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디캔 꽂아서 이쁘게 포장해서 놔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종기 GT3C와 함께 자 추고되는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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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캔을 꽂고 예 끝날 줄 알았죠? 바지캔을 꽂으면서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스위치 빼야 되니까요 이따 포장해서 나갈 때 바디캔고 삐삐도 빼고 삐삐가 아니라 이거 메인책도 빼고 다시 나갈게요 오케이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예스 짜잔 mammoth 유명한